분출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중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우량주 3종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이 외국인 소진율이 13% 정도밖에 되지 않죠 시총이 9조 5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PBR은 0.24죠 추정 PBR 9.1 정도 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5.56%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5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죠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팔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삼성생명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모은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삼성생명의 지분 가치가 정말 엄청납니다 지금 땅하고 삼성 물산 삼성전자 뭐 이런 지분을 가진 부분만 해서 거의 25조가 넘어가죠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10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국내 1위 생명보험 회사죠 삼성 계열이고 아주 저평가 되었다가 1차 상승하고 지지부진 이렇게 에너지를 모았다 2차 분출 했죠 2차 분출할 때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320만조가 터졌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320만조 거래 터지면서 15%까지 상승했죠 그리고 다음날에도 고가 6%까지 가면서 130만조 거래가 터지고 자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옆으로 기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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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계속 힘없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자 이 분출 이후에 자 그렇게 힘없는 모습을 가다가 이날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때 4%나 하락했죠 4% 하락하고 자 그 다음에도 계속 힘을 못 씁니다 1% 올랐다가 다시 보합 오늘도 뭐 보합 수준이죠 0.3% 오늘 시장 분위기는 아주 좋았지만 외인 기관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인이 14만조 기관이 만주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을 보였죠 외인과 기관이 지독하게 계속 내려 눌렸습니다 자 그러고 마감했는데 이제 배당률이 거의 6%에 육박하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도 상당한 저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삼성생명 미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해 놨죠 우리나라 시장에도 투자를 많이 해 놨고 자 주식 쪽에 투자도 많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면 삼성생명에게는 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다 따져 봤을 때 지금 너무나 저평가 영역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저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3주 정도 조정을 보였으면 그리고 21선 부분까지 왔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올렸다가 강하게 찍어 눌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이제 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내려갈 만한 그런 부분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1선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살짝 페이크를 줄 순 있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되기 보다는 이제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기간까지 한 3주 정도 많이 기간 조정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서고 계속 옆으로 가다가 한 번씩 튀죠 그런 시기가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분가치 뭐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자 삼성 SDI 입니다 삼성 SDI 지금 시총 19조 정도 되고 있고 웨인 소진료 42% 정도 되죠 배당 수익 0.35% 얘는 성장주죠 이 전기차 밧데리 그리고 휴대폰 밧데리 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뭐 그렇게 좋지 못했죠 오늘 쭉 치고 올라가다가 3% 까지 가다가 좀 눌려 졌습니다 눌려 졌는데 지금 이 오늘 기관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왔죠 최근에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다가 기관을 들어왔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 방향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 대비에서는 상당히 위치가 좀 높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가 미래에 좀 대세가 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아주 강한 모습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올라서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삼성 SDI도 크게 치고 이틀 동안 치고 계속 에너지를 모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치고 가지 못했습니다 치고 가지 못했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기관이 오랜만에 또 매수를 들어온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계속 에너지를 모으면서 60일 선 타고 가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에 시장 분위기가 계속 살아나는 분위기가 전개가 된다면 이제 상방으로 좀 올라설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이 아모레퍼시픽이 총 이제 10조 6천억 정도 되고 있고 외국인이 29% 정도 들고 있죠 PBR이 2.7, 추정 PBR이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배당이 0.5% 정도 되죠 자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 실적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1분기가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은 게 맞습니다 지금 이런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영업 적자가 낮죠 적자가 낮지만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이 아모레퍼시픽은 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정상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조금 이제 바이러스 국면이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크게 하락을 한 후에 좀 올라서고 있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좀 올라서고 있는데 올랐다가 조정하고 올랐다가 조정하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기관 쪽에서 최근에 계속 연속 매수가 나오고 있죠 2, 4, 6, 6일 정도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에서 계속 들어오죠 자 그리고 외국인도 최근에 이틀간 매수로 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크게 시세를 내려온 상태에서 크게 시세를 주지 못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20선이 이제 위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최근에 개인들 보면은 개인들이 계속 한 6일 동안 계속 팔아댔죠 하루 빼고는 개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구역구역 방향을 위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위로 잡고 가고 있는데 자 오늘도 1% 정도 올랐죠 고가가 2.5%까지 갔지만 1% 정도 올라섰습니다 자 요런 분위기로 지금 요렇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 121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관련 주들 중국 소비주들이 이 강한 모멘텀에 한번 형성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래를 좀 터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주가가 크게 한번 분출을 하지 못한 종목들 돌아가면서 한번 거래를 띄우고 있죠 거래량을 크게 늘리면서 한번 위로 치솟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주가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시중에 돈은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공매도는 금지가 되어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기왕과 외인의 이런 수급이 좋습니다 수급이 좋은 상태고 올라오는 이 상황이 아주 미미하죠 1%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분출이 한번 나온다면 거래량을 좀 본다면 거래가 한번 나타나게 되면 120선을 한번 뚫고 위로 한번 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수급 보고 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120선을 돌파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맞고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와 수급과 그런 이평선에 강한 모임이 이렇게 모여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